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사니까 조금 이렇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대신에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지를 인쇄 플러스 날인이란 것이 그냥 상호무순적인 표현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분이 국제구국연대 대변인으로 계시는 이경복 선생입니다. 캐나다에서 아마 한 50년 정도 사셨을 겁니다. 이번에 좀 글을 보내셨는데 한번 보시죠. 바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사기를 당하고 분노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조작된 선거 결과를 사적생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싸움을 오래 하셨고 그러니 이번에 딱 숫자를 보니까 이게 조작된 숫지라는 것을 그대로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가장 황당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사기를 당했는데 누구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 굳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 말썽 많은 관외사전투표를 몸소 씨범한 자행행위를 한 대통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패배를 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대통령 뿐입니까 선거를 지휘하는 비상대책위원장인지 뭔지 아는 초짜 위원장과 그를 따른 후보 전원 역시 예외 없이 사전투표장을 달려갔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당에도 싸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선거인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선거인수는 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사전투표 무효표 사전투표 기권표를 합친 것이 사전투표 선거인수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 김민석 후보를 소개할 때 김민석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되어 있는데 선관위가 발표하된 자료가 그게 진짜 김민석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앞에 있는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선거관리비안회가 공짜로 김민석 후보에게 대해준 관외사전투표 공짜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부산 가서 관외사전투표를 던지게 되면 그 표가 서울에 올 거니까 그럼 여러분 서울에 오는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표가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4분의 3은 국민의힘으로 가고 4분의 1은 자리세로 다 수거가 돼가 전부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세 장당 한 장꼴로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안게 더해지는 거죠. 그 바보 천치 같은 짓을 다 엮은 사람들이 다 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하고 분노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선거의 결과는 투표 결과 즉 득표수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선거라면 개표 결과가 곧 투표 결과입니다. 개표 결과가 투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선관위에서 발표된 개표 결과는 진짜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가짜표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이경복 선생이 회계 업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숫자가 안 가기 다른 부분도 훨씬 더 밝으실 겁니다. 아니 내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보니까 야당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가 부풀려졌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의 선거인이 투표를 했을 경우 투표자입니다. 2명은 a후보에게 2명은 b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면 a후보 투표 b후보 투표가 투표 결과이자 개표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표 결과가 a후보 3표 b후보 투표로 나왔다면 4명의 투표인이 선거한 사실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필시 선거인 수가 1명 부풀려지고 그에 따라 가짜 투표지 한 장이 추가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가 부풀어지게 된 것은 바로 같은 수만큼 선거인 수가 부풀려진 것이고 사전투표라서 부풀려진 것이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e 플러스 2란 빅브라더 세계가 아니고서는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 플러스 2가 4가 되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선거 결과가 e 플러스 2를 5라고 한다는 겁니다. 선거 사전투표장에서 4사람이 왔는데 표를 한 장 대가지고 5장이 왔다고 이러면 선관위가 발표해 본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찾아낸 겁니다. 그 흔적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고등수는 있었기 때문에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요컨대 선거인수를 전산조작으로 부풀린 다음 그 부풀린 만큼의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여 개포를 한 다음 그걸 발표하는 것이 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결과입니다. 착하게 지적하셨네요. 투표자 수를 전산조작으로 부풀린 다음에 그 부풀린 만큼을 실물 위조 투표를 투입하여 투표함에 넣고 그걸 투표지 부르기를 돌리고 개수기록을 확인하고 그 짓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짧게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문제의 심각성은 이렇듯 선거 결과를 사기당하고도 이것을 민의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패배를 시인하는 죄입니다. 눈뜨고 사기를 당하고서도 분노할지도 모르고 억울해할지도 모른 이 쓸모있는 쑥맥들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작된 선거결과를 조속히 바로잡으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피해당 사장인 여당은 조속히 선관위를 고발 조치하고 관련 당국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고발된 혐의를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임을 물론 본인 자신의 안의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만약 이 조작성을 유야무야 그냥 둔다면 필시 악마의 레시피가 밀려올 것이다. 조작으로 탈취한 다수의 힘으로 연연 특검을 거쳐 탄핵을 밀어붙일 것이 뻔하다. 탄핵으로 성이 찰자도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못한 반국가적 일들을 기어이 저지르고도 말 것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될 헌법적 책무를 너무나 오랫동안 외면하고 반기해왔다. 이제 더 이상 단순 반기로 지부될 수가 없다. 반역적 직무유기가 적용될 것이다. Treasonous Negligence라는 영어 표현인 모양이네요. 국가의 지도자가 직무를 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반역적 직무유기라고 표현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이경복 선생이 많은 사람이 놓치는 그런 부분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데 아주 익숙하시죠. 누구든지 인시의 날인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시하고 날인이 상호 모순된 단어를 합쳐가지고 규칙을 바꿔서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용지에 프린트에 쓰는 사람들이 어디냐 이렇게 일관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분이거든요. 반역적 직무유기냐.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사실상 절체절명의 위기를 대통령이 방기하는, 방치하는, 협조하는, 부역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시각을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들의 독자 Sargent Faruku가